알겠습니다. 삶은 어떤 것이다? 균형을 잡는 행위다. 쏘 동사 주어 하면 주어도라는 뜻이거든요. 쏘 동사 주어, 주어도. 쏘 동사 주어라고 기낸 거지. 동사 이자 나오는 일은 이걸 받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도덕감도 그렇다. 다 읽어보니까 이게 주어, 주제네. 연구는 잘하는데 뭘지 않아? 뭐 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뭐라고 볼 때? 도덕적으로 별핍되어 있다고 볼 때 부족하다고, 어디서? 우리 삶의 한 분에서 부족하다고 볼 때 우린 찾는 거죠. 뭘 찾는 거야? 도덕적 행동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행동? 균형을 잡아주는 행동이죠. 왜? 저울행.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행동을 찾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알죠. 뭘 알아? 네가 재활용해야 만다는 걸 알죠? 그러나 결코 시간을 내지 않죠. 뭐에 시간을 내지 않아? 전치사람들이 아닌지 못했고요. 뭐에? 모르는 데 시간을 내지 않죠. 너의 유리와 페이퍼와 플라스틱을 제시간에 모으는 거지. 뭘 위해서? 재활용의 트러블을 위해서.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운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느 날 넌 우연히도 걷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 철물점을 통해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알아차려죠. 더미를. 뭐의 더미?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의 더미에 알아차려죠. 그리고 너는 즉시 사겠다 결정하죠. 그들 20개를. 그걸 바꾸는 거지. 모든 전구를. 너희 집에 있는. 도덕적인 부족이. 뭐의 부족. 근데 그게 뭐하는 거?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균형 잡아지는 거지. 뭐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뭐하는 행동이야?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설치하는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균형 잡아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소가 또한 뭐 할 수 있어? 다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믿으면. 도덕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이유가. 리를 부정하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 더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우는 이미 뭐한 거야? 수평인 거야. 수평 상태인 거지. 레브란트. 이 칸 나오면 더 어렵겠네.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